화이트키도 펌카 피저놈아 봉투가 이리여 다섯 가지가 흐르는 중 아들이 풍붙다 즐거운 물리 마르고 나를 떠나 보내고 유육과 놀이가 살아있는 누구만 즐기는 건 가득한 즐거운 전통과 행복한 공동 국내 유일의 전통은 핸드컵은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 잠시만 얘기해주세요 즐거운 전통과의 행복한 공동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주신 선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국의 다양한 춤과 출나전을 소지로 한 민속프레이드 한마련 얼씨구 잠시구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진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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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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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